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배 스윙을 소개를 했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와 이거 내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야매라고 생각해서 이거 말도 안하고 그냥 나 혼자 하던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라는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야매 뭐가 야매 일까요 지금부터 그 무서운 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옥 선생은 미국 pga 클래스의 멤버입니다 그 중에서도 별 2개가 붙은 서터파이드 프로페셔널 이라는 그 윗 레벨의 멤버십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어떤 소위 가장 많이 유튜브에 99.99%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정석적인 그런 레슨에 대한 접근법 보다 갑자기 배를 내밀더니 배를 태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 뭐 아니면 머리 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과연 저 사람은 프로는 맞아 프로 라이센스는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가 야매냐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레슨의 대부분은 프로 선수를 지망을 했거나 프로 선수를 조금 체험을 했거나 프로 선수였거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레슨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어지는 레슨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스윙에 집착을 하죠 그쵸? 그럼 그 방법이 과연 여러분에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은 초보예요 여러분은 지금 호흡법부터 배워야 되는 어떤 주법이 아니라 호흡법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초보 골퍼인데 심지어 난 초보 아닌데 난 80대 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희가 볼 땐 초보예요 80대 중반 여러분들 세계에서는 굴림하겠지 하지만 저희가 볼 땐 초보예요 저희가 볼 땐 되게 못 쳐요 못 치는 골프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골프의 세계를 본다면 80대 중반을 치는 분들은 굉장히 잘 치는 거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스킬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병옥 골플랩에서 추구하는 골프 레슨의 방향입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체를 잡아놓고 상체를 꼬아서 끌고 내려와서 이런 동작에 여러분들 너무 멋있어요 저거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따라 하는 게 야매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게 옳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하는 그리고 그러한 레슨을 여러분께 옳다고 주입을 하는 게 야매라는 거예요 그 레슨 진짜 좋은 레슨입니다 제가 볼 땐 와 요즘 선수들은 저런 걸 하는구나 요즘에 잘 치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너무 도움이 돼요 저한테는 그런데 제가 칠 때 응용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가르쳐 드리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골프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거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골프의 수준과 선수들이 누릴 수 있는 골프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직업형 골프와 레저형 골프예요 직업형은 무조건 핀에 갖다 꽂아야 돼요 페어웨이 완전 올려야 돼요 타이거우즈 물에 빠져요 해저드에 들어가요 벙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계 랭킹을 1위를 오래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의 수윙을 배우겠다고요? 아니에요 쉽게 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선수들이 말하는 거 혹해요 꼭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약을 먹는 순간 골프에서 좌절하는 패배자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힘들다 어떤 수윙을 하는데 몸이 힘들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오답입니다 스포츠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동작 따라한다고 또 된다 한들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스윙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윙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프로들의 스윙이 야매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비용 골플랩은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골프를 발전시켜 드리겠습니다 믿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용 골플랩의 PGA 클래스 A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스캇, 병옥, 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물 extraordin vision 사 certificates